MBC 경남과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 제45회 문체부 장관배 고교축구대회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8세 이하팀과 대구 대륜고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문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8세 이하팀은 서울 이랜드FC 18세 이하팀을 2대1로 꺾었고 대구 대륜고는 서울 장훈고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MBC 경남은 오는 26일 낮 12시 5분부터 결승전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